집에서 또 잘 놀아요 시작부터 다 일상 밖에 놀랐어 하! 스텝들로 에이 김석용 센아 집 갔어요 미영 씨, 하루카 언니 당민주 이서영 자 이선영 네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공헌소재입니다 집에서 또 잘 놀아요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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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밖에 나가서 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놀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같이 게임을 해볼거에요 알겠죠? 네 왜 나만 대답하냐 네 그러면 설혁이가 출석도 불러줬으니까 출석부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네 굿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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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누려놔 자 공헌소재는 친구들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게임 방법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상 뚜둔 출석부 출석부 민주 네 서영 네 성공 네 어 잠시만 자 보셨죠? 저희가 룰을 봐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게임부터 먼저 해볼텐데요 연습게임을 하고 나서 본게임을 할건데 본게임은 최종 두명이 남을때까지 진행을 할거구요 최종 두명은 아주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1위를 뽑을겁니다 그리고 1위에게는 선물이 있다고 자 연습게임 시작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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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령 네 미얀 시어로 카운니 응 너무 귀엽다 아 오늘 연습게임만 가다가 끄덕했구만 가자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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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 네 인조 네 서령 석경 석경 땡 땡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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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실전게임에 들어가 볼게요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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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 네 미얀 네 미얀 석경 네 석경 미얀 네 민주 네 네 석경 네 석경 네 석경 네 석경 네 석경 나 이름이 되게 많이 불렸거든 민주 네 민주 널 좋아해서 그렇지 널 좋아해 멜리밀리로 황제 석경 이게 뭐예요 이건 일어나야 돼 나 근데 민주가 벌칙에 걸리면 황제 석경 멜리밀리를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1라운드에서는 안타깝게 서령이 아니요 이게 탈락인가요? 탈락입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할게요 이번 판 탈락자 레나 라고 얘기해볼게요 아니요? 2위까지 간다고요 이렇게 말해서 가본 적이 없죠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석영 민주 네 앤 어머 너희 좋아해 미안해 진짜 힘들겠다 일툴이 안 됐어 일단 레나가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3라운드 게임 한번 시작해볼까요? 출석부 출석부 석영 네 민주 나를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된다고 빨리 쳐 언니 저 최후에 2인 간다니까요 여러분 야 근데 진짜 갔어 지금 이제 4명 남았습니다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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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 네 미영 네 미영 네 네 네 미영 에 미영 왜 그러 diagnosis waat Receita Мар 어떻게 2위까지 간다고요 형도 지금 다른 게임을 추고 있어요 어떤 게임이죠? 여러분 이 게임 다 아세요? 네 며치를 첫 traject 으 아 사람이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럼은 미영 num – 2 – 2 – 2 – 3 어휴! 23분 계셔. 여기 뒤에 보면은 사실 .. 우와.. 여기 진짜 .. 해변가에 못하고 열려 서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니 손가락을 믿어. 내 손가락이 나에게 말하고 있어. 잠깐만! 응 아니냐? 찰칵하고 유나가 보이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는데 보이는 사람? 난 착하다! 네 이렇게 최후의 1위는 미야언니가 되어왔습니다. 짜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귀여워! 뽑기 기계인데요. 이거를 미야언니가 직접 돌려서 여기서 나오는 번호를 마련해 주시면 선물이 두둥 하고 올 겁니다. 그만! 62번 고객님! 하루에 한 번씩 멤버 한 명에게 심부름 시키고 저 이거 맨날 담았는데요. 앤! 앤! 이렇게 완전 급하게 불러놓고 발 불 끄고 가라고 하거든요. 한 번 보자. 한 번 다시 뽑아볼까요? 핑크 핑크 쌈봉 오오오! 최선 실전소 좋다. 반전 좋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아 이거 하고 싶어. 만약에 다음 최선 실전소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매니저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화이팅. 이렇게 빨리 게임을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잖아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조언을 생각을 해 본 게 있어요. 발 이름 문이나 그냥 자기가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름 다 외우셔야 돼요. 좋아요. 오케이. 엄청 어렵겠다. 이것도 1등 하면 저 공개해 주나요. 오오! I am ground 자기 소개 thick. 나는 망고. 오! 그러면 나는 용과, 나는 우렁, 나는 천혜향, 나는 찰리, 나는 딸기, 망고, 용과, 으롱, 초롱 저거, 초롱 리아 언니는 민주를 초롱이라고 부르시고 싶어 어디서부터 할까요? 저, 저부터 할게요 제 작품, 제 작품, 제 작품 천혜영, 네, 으롱, 네, 천혜영, 네, 용 체리, 네, 뺑 용과야, 띠이 용과야, 타자고 용과 용과도 용과라고 하면 안 될 수 있는데 뭐지? 아까도 이틀이 먼저 빠졌어 하, 하 막 호도 할걸 거봉, 거봉이 항상 이기잖아 저, 저 거봉이야 거봉 거봉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TV보니까 거봉이 이기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망고, 용과, 거봉, 딸기 거봉 질석구, 질석구 망고, 네, 거봉 네, 참외 참외, 참외 참외 주면 아까 누가 참외 하지 않았어? 참외, 전혜영! 진짜 다시 보기로 돌려보세요 누가 참외 얘기 안 했어! 나는 망고, 나는 용과, 나는 우럭 나는 천혜영, 나는 체리, 나는 딸기 제 이름 양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저요 악수 이제 저 분 거봉입니다 칠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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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네 용과 딸! 아! 자, 체리 그러면 이번에는 그걸로 합시다 탕수육 탕수육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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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천혜영으로 하자 천혜영 오, 좋다, 좋다, 좋다 레디 렉쇼! 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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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상호도 바꿔볼까요? 민지의 포포 아뇨, 거절합니다 그럼 내 나의 포포? 노 명수의 포포 노 반대로인가? 자, 사십팔번 뾰봉 오, 잠시만 나 없다 나도, 나도 안 할래 설거지가 귀찮은 거 아시죠? 설거지 당번 부럽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등은 집안일을 연재받을 수 있는 선물들을 다 받았고요 이렇게 슈스토프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자, 1교시 끝 띵 동댕댕댕 띵동댕댕 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이렇게 집안에서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들 지루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즐겁게 네이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걸로 이사하면 되겠다 아, 좋아요 둘, 셋 메이팅 포 유 공허선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도 집에서 재밌게 노세요